자, 여러분들 9월 모의고사 보느라 고생을 했습니다. 9월 모의고사는 분명 가짜입니다. 이 가짜에 의해서 울고 웃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. 일단은 시험을 못 본 친구들은 절망하지 마시고 앞으로 분명히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. 자, 어떻게 하면 내가 남은 기간에 공부를, 국어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세요. 분명히 열심히 하는 건 좋습니다. 그동안 열심히 해왔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됐다면 분명히 방법상의 문제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꼭 저의 해설 강의를 보시고 내가 방법상에 어떤 문제가 있었지라는 것들을 고민해 보면서 이제 남은 기간 동안은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분명히 어떻게 하는 것이 제대로 된 공부인지 방법론의 변화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. 변화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성공도 없고 결국은 정체해버리게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 그냥 시간이 한 문제 더 풀면 실력이 늘겠지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. 이제 반대로 시험을 잘 본 친구들은 다시 한 번 자신을 또 성찰해 봅니다. 내가 과연 이 맞은 것들이 제대로 알고 풀어서 맞은 건가? 운으로 찍어서 맞은 건가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잘 본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해설 강의를 보더라도 맞은 것까지 꼼꼼히 보면서 내가 제대로 맞았는지를 점검하시고 제대로 알고 맞은 거라면 여러분들은 이제 좀 더 문제를 많이 풀면서 다져가면 될 것이고 이제 점수가 잘 안 나온 친구들은 다시 기본으로 돌아오거나 기추를 좀 더 분석하는 방식으로 가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전체 난이도는 제가 말씀드리진 않을게요. 사람마다 느끼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냥 전체적으로 보면 제 느낌에서의 난이도는 분명히 뭐 제가 말하진 않겠습니다. 어쨌든 그러면 문학 같은 경우부터 보면 문학은 어떤 새로운 게 없습니다. 변화된 게 없습니다. 변화된 것이 없기 때문에 문학이라는 건 철저히 제가 해설 강의에서도 보여준 것처럼 보기나 향후적으로 그렇게 안 했다면 보기나 선택지를 보면서 이거를 가지고 기준을 잡고 이거를 통해서 다른 문제도 풀 수 있고 이걸 가지고 해당하는 지문을 빠르게 그 부분만 찾아가면서 독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. 그래서 문학은 어떻게 나오든 아, 난도가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이거는 굉장히 빠르게 풀 수 있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영역이다 라는 생각으로 훈련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직 이렇게 안 하는 친구들은 기출문제라든가 EBS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연습, 이거 연습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. 기출문제 어차피 풀었기 때문에 안 나오고요. EBS는 여러분들이 똑같이 나온다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것을 훈련하는 그냥 교제라고 생각하시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우리 독서 영역에는 좀 변화가 있는데요. 독서 영역은 일단은 지문이 상당히 짧아졌다는 거죠. 지문의 길이가 놀랍게 짧아졌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놀랬을 수가 있어요. 그러나 파트, 지문이 짧아진 상태에서 전체 구조적인 걸 묻기보다는 너무 상세한 내용들, 글이라기보다는 상세한 정보를 묻는 것 같은 걸로 돌아가 버렸어요. 자, 우리 이런 것들은 내지 않는다고 수능을 얘기했는데 다시 모의고사가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지문이 짧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나 수능 때는 이렇지 않을 거라는 걸 생각하세요.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지문이 짧아졌기 때문에 내가 빠르게 읽을 수 있는가. 동시에 우리는 전체적으로 구조적으로 접근하는 건 끊임없이 연습을 하고 동시에 세부적인 것들도 정리하는 정치 구조 속에서 이것도 첨가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수능 때는 결코 이렇게 세부적인 걸 묻지 않는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. 그렇기 때문에 지문이 짧아졌기 때문에 좀 더 여러분이 문제 푸는 데 수월했을 것이다 라는 건데 또 이제 파트, 문제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죠. 특히 우리가 법지문에서 보기 문제랑 그리고 과학기술에서의 보기 문제가 있었는데 둘 다 계산을 하는 문제가 나왔다는 거죠. 분명히 이렇게 완전히 전 선택지를 계산으로 하는 문제는 없습니다. 선택지에서 계산을 하더라도 한두 개 정도 계산을 하고 나머지는 윗글을 통해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답으로 하기 때문에 뇌수능에서는 계산하는 것들이 나올 수는 있지만 계산하는 것이 정말 값이 얼마인지까지 완벽히 묻는 문제는 거의 없기 때문에 계산 문제 이거는 수능 때 거의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요. 만약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제가 눈이 강조하는 거 야, 뭘 버릴 건가? 올해는 이번 문제는 버리려고 했더니 지문이 짧아서 끝까지 다 읽었을 겁니다. 그런데 이럴 경우는 이제 문제를 버리는 거죠. 이 두 문제를 버렸으면 그리고 나머지를 다 맞았으면 구시점대를 넘어갔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9월 모의고사처럼 지문은 짧아진다고 생각을 하시고 하지만 우리가 대비하는 방법은 뭐다? 좀 더 이 지문의 전체 구조를 빠르게 보는 방법 이거 주의하시면 되고 이거는 별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우리가 비문학 지문이 우리가 2016년 그 이전, 쭉 2010년 이때는 지문이 좀 짧죠. 그럼 이런 기출 문제를 가지고 연습을 해도 됩니다. 여기는 또 논리적이니까 제가 눈이 강조하지만 6월과 9월은 깊이가 없기 때문에 수능의 논리적 깊이하고는 다르다. 그러니까 6월에 특히 잘 본 친구들은 주의해야 될 겁니다. 여러분 선배들한테 물어보면 작년에도 9월은 굉장히 쉬워서 컷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. 6월이 어려웠으니까 9월은 쉬울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러면 수능은 6월과 9월의 중간 정도가 될 겁니다. 그렇다면 이제 80년대 후반 정도가 1등급 정도로 되게 만들겠죠. 그러니까 지금처럼 무조건 이렇게 짧고 쉽게 내지는 않을 것이다. 라는 걸 생각하시고 더 강하게 오히려 어려운 지문을 연습하면 이 짧은 지문은 더 쉬워지고 논리적으로 읽으면 더 빠르게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으로 논리적으로 읽는 거 논리적으로 지문 독해하는 거 문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부적인 걸 본다면 정리하면 되는 거고요. 여기에 좀 더 고난도를 연습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플러스, EBS 플러스 그 다음에 제가 니트도 올려놨지만 꼭 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고득점을 맞은 친구들은 좀 더 어려운 걸 대비해서 이렇게 보면 되고 고득점이 아닌 친구들은 그냥 이걸로 다시 연습해도 될 것 같습니다. 화법 장문 역시 특별한 거 없었고요. 문법만 설명해 보겠습니다. 문법이 조금 난도가 있게 냈습니다. 문법이 작년에 쉽게 내서 그런지 6월에서 쉬워서 그런지 조금 난도가 올라간 것 같습니다. 제 개인적인 견해예요. 너무 쉽던데요? 라고 한다면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. 문제 푸는 데 저 해설 강의를 보면 빨리 풀고 쉽게 풀긴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문법을 암기 정리하는 친구들한테 제가 어렵다는 거예요. 암기 정리한 친구들한테는 문법이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고요. 문법을 정확한 개념의 이해 그리고 이 이해를 통한 원리 적용 쉽게 말하면 혼자 분석할 수 있는 거죠. 어떤 사례가 주어져도 논리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적용 이것들을 연습한다면 문법도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해서 여러분도 9월도 이제 끝났고 남은 기간 동안 이제 슬퍼하지 마시고 이 가짜 시험을 토대로 어쨌든 나를 한 번쯤 돌아본 거잖아요. 그럼 나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한 다음에 남은 기간 동안은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본을 좀 더 50 정도 하고 기본을 토대로 그 기본을 적용할 수 있는 기출을 풀었더라도 기출 그리고 모의고사를 일주일에 1회 정도 풀면서 계속 시간 관리, 시간 관리가 중요하거든요. 내가 이 80분에 풀 때 뭐를 먼저 보고 뭐를 나중에 보고 그러는 과정에서 내가 뭐가 약하구나 라는 것들을 잡아내서 모의고사로는 시간 관리 그리고 내가 안 되는 약점을 찾고 약점을 찾았으면 반드시 기출이나 기본에 가서 다시 한 번 적용 연습하는 그런 단계로 가면 좋고 무조건 모의고사만 많이 푸는 것은 점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. 여러분 누구나 누구나 지금 점수가 낮더라도 1등은 갈 수 있으니까 자신감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